네 예 이거는 진실이 나와서 좀 그렇고요 자 손으로 주시고요 나 이준기는 집에 있을 때 3일 이상 안 씻어본 적이 있다 있어요 있어요 몇일? 자 나 이준기는 3일 이상 안 씻어본 적이 있다 야 야 이따가 보겠습니다 안 씻어 그냥 왜 씻어 이걸 안 씻어 안 씻어 나 진실 굉장히 정확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제가 이거 피하려고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아니 3일 이상 안 씻어보셨어요? 아 아니 안 씻어본 적이 좀 더 있잖아요 왜 되게 주식인데? 제가 서태지 선배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서태지 선배님께서 거의 1주일씩 안 씻었을 때 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멋있어 보겠는데 그래서 그 1주일 기록을 깼습니까 혹시? 아 깨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안 씻어서 굉장히 멋있죠? 네 저는 씻어야 이제 없겠네요 네 자 네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 보고 소장용도 있다 네 자 여기 세 분은 뭐 네 이 미소의 의미는 뭐지요? 같이 갈래요? 야 우리 먹고 살아야지 네 네 OSG 세 분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왜 X라고 했어요? 실장님 거짓말 네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아 왜 어 이분들은 왜 원하고 있죠? 같이 만나요?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구요 자 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고 소장용도 있다 예 자 저는 즐겨봅니다 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고 소장용도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어폐가 있어요 왜요? 안 즐겨보면 어떻게 돼요? 안 즐겨보면 안 즐겨보면 왜요? 안 즐겨보면 안 즐겨보면 가끔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? 여러분 야한 동영상을 요즘 한 달 안에 본 적이 있다 자 나 이준기는 야한 동영상을 한 달 안에 본 적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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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진이 어디신지 이거는 뭐 있죠 다 얘기하게 되네요 여기 앞에서 진짜 있어요 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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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이요? 예 전혀 아무 이상해져요 진실 이거 되게 강한간대요 아니 한 달 안에 뭘 보신겁니까? 제목 제목 제목이 제목을 궁금해요 네 제목이 뭔지 아 제목조차 없는거 같나요? 아니 별 수 있죠 남자네요 왜 왜 야단의 기준이 또 사람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네 OCN이나 이렇게 게임을 찍으면 가끔씩 신기한게 저는 영화병을 받았는데 네 그게 아니 근데 제가 한국 영화병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병을 받았어요 제목이 궁금한거에요? 왜요? 제목이 궁금해요? 왜요? 왜요? 내용이 궁금해요? 왜요? 왜요? 저도 이제 성인에 대해서 네 아 이게 본인이 얘기가 곤란하니까 이분이 뭔가 알고 계세요 어떤걸 보던가요? 저는 여자랑 같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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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자야 남자야 나는 나는 여자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여자야 어우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나는 같이 일하면서 궁금해 자 누가 같이 외국인들은 그런 야아 동생을 보죠 왜요? 하하하하 자 손으로 주시고요 예 나는 여자가 확실하다 나는 여자다 네 네 확실해요? 네 진짜로요? 네 자 나는 여자다 돈이세요 나한테 여자 입니까? 네 법조국 여자가요? 네 출등록이 니에요 하하하하 자 진실은 자 나는 여자가 맞다 재밌어졌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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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잇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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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이중 씨는 한 달에 안 오는 전을 본 걸로 판명이 났구요 아니, 다 보잖아요 잇따! 나 한 명씩 떼고 있었는데 자... 대프로도가 나올 수 없네 아마 죽을 수 없잖아